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주의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을 만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들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또 현재 부모님들과 함께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은 먼저 떠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건면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세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모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마음에 드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할만하면 하고 기분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어떤 조건적인 순종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어떤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가려가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33년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실 때 3년의 공생일을 제외한 30년의 시간은 그 10배의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며 또 어떻게 보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돌봤던 그런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홀로 남게 되는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성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공생의 전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의 시간에 대해서 누가 보금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순종하며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사들 가운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된 심의 장사인 그런 삼손이 있는데 삼손을 혹시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 삼손이 있는데 엄청난 심이 센 삼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잘못되게 되는데 그 잘못되는 시작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한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랑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이 삼손이 잘 자랐는데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왜 너의 친척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왜 여자가 없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우리 민족 가운데서 결혼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삼손이 거절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나는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고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결국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는 못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었다기보다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계속 일이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 의해서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운 그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이 피참한 나중에 눈이 뽑혀지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수치 가운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의 일을 더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키워주셨던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 가지 개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십 개명이죠. 그 열 가지 개명을 주시는데 그 열 가지 개명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나오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다섯 번째 개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정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순정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데 공경하는 것은 마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정하지만 그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재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또 공경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 안에는 부양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양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지고 또 약하고 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부모님을 부양하고 또 그 부모님에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삼손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부모님을 잘 섬겼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과 대조적인 여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또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도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그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루키 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습니다. 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루스는 그의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이제 그 베들레임이라고 나오미의 고향으로 이제 루카 나오미가 왔을 때 그때 먹을 것이 없었고 다행히 이제 추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이제 밭에서 이렇게 밀을 추수할 때 떨어지는 나락들 떨어지는 것은 다시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그네들 또 고아들 또 가부들 어려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떨어진 나락을 이렇게 거둬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거두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고 그런 시기였죠. 그때 루시 루시 그의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밭에 들어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떨어진 나락들을 이렇게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그 보아스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루스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 루스를 얘기하기를 남편이 죽은 다음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 루스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의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어머니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했던 이 여인을 좋게 여겨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기업을 물은 자라고 하는 인생과 삶을 책임져주고 나오미의 빼앗겼던 그 밭까지도 대신 구해주는 사서 그것을 돌려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루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잇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오벳이 다잇의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루스는 다잇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루스와 보아스 사이에서 다잇의 태어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잇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루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열 가지 개명, 십 개명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국에 성교사로 갔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제에 있다가 와서 이제 아버님 천국 한성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을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미국에 발령이 나서 미국에 가게 됐었을 때 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잘 이렇게 공경해드리고 부양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그런데 모든 저희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떠나갈 때 또 부모님 또 기억하면 늘 그 자녀들은 그런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많이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 또 우리를 축복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잘 옆에서 섬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교지에 있을 때도 아무튼 이제 용돈을 이렇게 아무튼 그 계좌이체같이 해가지고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냥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잘 지내는 거는 그래도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잘 드렸다 그거가 그거가 좀 도움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특히 이제 아버님은 많이 이제 저거하지는 못하셨는데 어머님은 용돈 들어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드리면 그 얘기를 이렇게 아유 너 뭐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또 너의 애들도 가기 어려운데 뭐 이런 걸 보내니 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누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날을 기다리시고 이제 좋아하셨다고 이제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정하는 것도 그거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 해준 부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가에 관계없이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또 만나게 해주신 분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약해지시고 연약해지시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순정하는 것뿐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세 번째는 부모님께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잠원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원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님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기쁨을 선사하라. 기쁨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그런데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부모님의 근심과 슬픔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부모를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학대하고 또는 부모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그런 자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료자식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노들에게 데려가서 장노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말 그대로 꺼질 거다. 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는 그 영혼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데 그 빛조차 자기의 등불에 빛조차 꺼져버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손녀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참 아까 풍당에 나온 어린아이는 제 손녀가 아니에요. 제가 손녀가 있는 걸 아는 분들이 혹시 그런데 피디님의 따님이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또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안 건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 우리들의 가정이 화평한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그거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더라면 제가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좋은 음식점에 가다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비싼데 왜 왔냐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형제들 간의 우예를 갖고 또 자녀 손주들을 잘 키우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 하목하고 그거를 부모가 기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물건 사주고 또 용돈 많이 줘서 기쁜 거는 잠깐이고 그 자식이 잘 되고 또 그 자식의 가정이 평안한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부모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에게 진실된 기쁨을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부모님을 섬기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 순정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부모님을 순정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르신들께 순정하고 공경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부모님에게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주님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